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모의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네 번째 영상이구요. 사실은 이 해당 영상을 교재에다가 반영을 했고 이걸 영상으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상당은 아니고 약간 고민했는데 일단 필요한 사람들은 듣고 필요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뭐 듣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시험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를 그 사람이 소득 수준에 맞게 그냥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은 굳이 이 영상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지금부터는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자동으로 계산되는 과정 그리고 자동으로 세액이 적용되는 것 그리고 분여자 공제를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가 분여자 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런 것들을 좀 잠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129페이지로 가보시구요. 사람의 오시대라는 300번 회사로 회사는 그대로 만물상사 그대로 두시구요. 연마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안에서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사람 두번째 대상자인 오시대라는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밑에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여기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FE 조회에서 오시대라는 사람을 불러오세요. 오시대는요. 총급여가 딱 보니까 4147만5백원이에요. 그러면 총급여가 딱 이 금액이면 오시대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부양가족은 그 다음 단계에서 공제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만 공제받는 산식에 의한 근로소득공제가 일괄적으로 공제가 되죠. 이 금액은 변함이 없죠. 그럼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가 되니 근로소득금액이 얼마로 산출됐냐면 2,999,925원 나왔네. 얘가 딱 뭐야? 딱 3천만원 이하자네. 그렇죠? 자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전제죠. 부녀자 공제 50만원이라는 금액 반영된 거 보이세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마정산을 할 때요. 잠깐만 메뉴를 바꿔볼게요. 자 부양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소득이 4147만5백원이 아니라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다면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의 소득을 조금만 증가를 시켜볼게요. 장난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100만원만 과세되는 소득을 추가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로 바뀌었냐? 4,200만원대로 100만원 증가됐죠? 자 그리고 나서 부양가족은 그대로 이 본인은 부녀자 공제가 되는 걸로 마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연마정산 입력 탭을 열었을 때 방금 전에 부녀자 공제가 칸이 해당사항이 됐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가 50만원이 되는 걸로 지금 선택이 돼서 금액이 반영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 소득을 100만원을 증가시키니 근로소득금액은 3천만원이 초과됐죠? 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됐네? 그러면 소득금액 3천만원 초과된 사람은 아무리 부양가족에서 부녀자 공제가 된다고 마킹을 해도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녀자란에 50만원 반영 안 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그거 보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득금액의 3천만원이 넘어가니까 부양가족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냐 안 받냐를 여기서 거는 건 아니야. 부녀자 체크를 하는데 3천만원 초과되면 부녀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걸 사원등록에서 이미 부로 입력했겠죠.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가 안 되는 걸로 입력했겠죠.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아서.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 가면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할 때 그 사람이 소득금액의 3천만원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일일이 어떻게 다 판단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 부녀자를 걸어놔.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금액이 산출이 되는 순간 알아서 쏟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부녀자 공제가 되면 거는 거고 안 되면 안 거는 거야. 그것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쏟아주겠지라는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무적인 버전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총급여가 얼마일 때 우리가 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대략의 금액을 외우시면 돼요. 한 4,100만원 정도. 47만원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다음에 3천만원 이하자 아니냐를 여러분에게 판단하게끔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50만원이 계산된 구조에 해당하는 3천만원 이하자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해당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한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월세 공제를 받을 때요. 월세 공제 받을 때 공제율이 총급여 얼마 기준으로 월세가 15% 새해 공제가 되는 자도 있고 아니면 17% 되는 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월세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5,500 이하자예요. 월세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월세 칸에다가 연습이니까 아무나 넣어. 상관없어요. 아무나 넣고요. 주소 아무거나 넣고요. 뭐 게시일자만 24년도 12월 만땅을 넣어보세요. 연간 월세액에다가 너무 많이 넣으면 금액이 딱 눈에 안 띄니까 그냥 100만원만 넣어볼게요. 자, 100만원 넣었더니 한도는 연 천만원까지인데 100만원이니까 뭐 전액 다 될 거고 그 금액에 17만원 계산된 게 바로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17% 새해액이 공제가 된다고 했던 게 여기서 바로 눈에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5,500이 초과되는 자다. 그러나 총급여가 8,000 이하자다. 한다면 15%가 새해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연마정산 입력 탭에 월세 공제 부분들 총급여 기준으로 다르게 계산되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새해 공제도 마찬가지야. 5,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500을 초과하는 사람은 12%지만 5,500 이하자에 한해서는 15% 새해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입력해 보시라고요. 자, 연금저축을 누르시고 일반 뭐 퇴직도 마찬가지고 연금계좌도 마찬가지인데 요 밑에 거 가지고 해볼게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새해 공제가 아니야. 연금저축이 새해 공제입니다. 은행은 아무나 넣으시면 돼요. 연습이니까. 자, 나비백에다가 100만원 넣을게요. 자, 100만원 넣으면 15만원 새해 공제가. 완벽하게 새해율이 딱딱 보이잖아. 자, 그 보이는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총급여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출되는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5,500 이하자죠. 자, 그러면 만약에 주택청약저축 우리가 나교육을 입력했을 때 청약저축 불입한 게 있었는데 이 500만원 근데 500만원이 공제금액에 반영이 안 됐어요. 왜냐면 총급여가 8,000이어서요. 자, 그러면 옷이 되는 4,000이니까 뭐 당근 되겠죠. 자, 연금저축에서 저축마련저축, 청약저축 선택해 보시고요. 금융기관은 아무나 연습삼아 넣어주시고요. 자, 200만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200만원 전체 금액의 40%, 80만원 공제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돌아가서 주택청약저축 해당되는 200만원에 40% 곱한 금액인 80만원 공제금액 반영되는 거 눈에 보이죠. 이렇게 자정으로 반영된다는 기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급여가 4,200만원이 되면요. 이 금액에 적용되는 것 중에 3%를 곱한 금액이 의료비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죠. 4,247만5백원에 제가 3%를 일단 곱해볼게요. 곱하면 127만4,115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옷이 되는 의료비 지출된 금액이 127만4,115원은 반드시 초과해야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지. 이 금액까지는 공제가 아예 안 되잖아. 그럼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의료비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자, F에 띄워서 그냥 본인 걸고요. 국세청 걸고요. 뭔지 몰라도 공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다가 127만원 넣을게. 의료비 지출된 금액. 127만원 넣었어. 근데 이 사람의 의료비 지출되는 금액은 3%. 그러니까 127,4,115. 여기 계산된 거. 127,4,11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스타트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 110,4 금액까지는 공제가 1도 안 돼. 얘는 무조건 의료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 최소한의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야. 근데 127만원이 지출된 금액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연마전환 입력 탭에 들어와서 부양가족 탭. 잠깐만. 여기 지금 금액 넘어왔죠.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렀는데 지출된 금액에는 127만원 써있는데 공제되는 금액은 0이야. 공제되는 세액이 없어. 더블클릭. 자, 이유는 왜 그러냐. 초과하지 못해서 그렇죠. 초과하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내가 시험 보는 사람의 총급여 기준으로 내가 입력할 때는 127만원의 의료비를 입력을 하는 게 답이야. 넣었어. 근데 부양가족 탭을 돌려서 돌렸는데 뭔가 금액이 반영이 안 돼. 그럼 내가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 할 수 있냐면 내가 금액을 넣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면 뭔가 금액이 서서서서서 계산되어야 되거든. 근데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이 자리에 반영이 안 되면 내가 입력을 틀린 건가? 맞게 한 건가? 혼자 스스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127만원을 이 사람이 의료비가 지출된 금액이라 입력을 하는 거였다면 그것을 입력을 하되 그 사람의 총급여 기준으로 3%를 초과하지 않아서 자기가 공제를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수한 건 아니야. 그냥 공제가 안 되는 것뿐이야. 그 사람이 3%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질문하시는데 왜 금액이 반영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득과 그 사람의 지출된 금액이 최저 사용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되는 건 이제 그거는 그 문제의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시험 볼 때 내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했다. 그리고 돌렸다. 반영이 안 됐다. 그런가 보다. 패스. 패스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크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요. 가끔씩 이럴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보시면은 잠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지금 결정세액이 160이에요. 그러면 제가 의료비를 많이 넣어볼게. 천만원 넣어볼게요. 그리고 연마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탭을 불러와 볼게요. 대박사건이죠? 자 지금 138만원 정도 130만 8천원 정도 공제받는 거죠. 3%를 초과했으니까 초과된 금액이 870만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금액의 15%는 일단 다 돼.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공제받은 거 다 빼고 나면 지금 결정세액이 30만원이죠. 그러면 30만원 정도만 공제가 된다는 뜻이지. 이제부터. 더는 공제가 안 돼. 이게 끝나는 거야. 자 근데 마지막에 제가 월세 공제를 어마무시하게 한 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월세를요. 천만원 넣어볼게요. 천만원 넣으면 아까 제가 이 사람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자니까 당연히 17%가 공제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천만원 전체 한도 내에서 17%면 170만원 공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이것도 물어보거든. 이거 17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60만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17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 이게 지금 남아있는 세액 공제 금액의 마지막 잔액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세액 탈탈 털어먹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170만원이라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마정당 입력탭에 들어가면 결정세액은 현재 0 됐어. 0. 왜냐하면 세액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 세액이 없어서 내가 1년 동안 낸 거 다 환급받고 터는 거야. 세금 0이죠. 그렇죠? 그래서 1천만원의 17%라고 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소득이 작고 세액 공제가 공제받을 세액이 현재 없어. 그러면 남아있는 세액만 공제받다 보니까 희한한 금액이 나올 수 있죠. 화면상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오케이. 그러면 세액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월세를 공제받을 때는 내가 천만원에 지출된 금액이었다면 천만원을 정확히 입력하는 게 시험이야.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과 세액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는 내가 정확하게 부양가족 탭을 불러와서 돌리기만 했다면 지출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채점 대상이지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어떻게 됐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돌려서 정확하게 정상이 됐을 뿐이고 한도나 미달에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이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될까? 지출액을 잘 입력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신용카드 내가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알아서 공제금액은 프로그램이 계산하는 거야. 알아서 한다. 내가 내가 총급여 기준으로 얼마가 초과되고 얼마가 미달이고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시험인 거야. 대신 이제 이론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를 알고 아 이래서 지금 금액이 안 나왔구나. 세금이 없어서 170만 원까지 공제를 못 받은 거구나.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금액이 이상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문제없음을 패스하면서 또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어서 이번 영상은 금액이 소득이 너무 작으면 소득이 너무 작았을 때는요. 세금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의료비 지출된 금액을 제가 지울게요. 지출된 금액을 지우고요. 연마정산 부양가족택 불러오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불러왔죠. 그리고 저축불이백을 일단 좀 지워볼게요. 청약저축 불이백을 아무것도 공제받지 않는 상태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조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월세공제 안 받습니다. 월세 없다고 가정 그리고 연마정산 다시 한번 부양가족택 불러오기 자 여기서 이제 표준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표준세액공제 우리가 소득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만 공제받은 세액이 있죠. 그게 특별이죠. 특별 특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공제받을 게 없어.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안 했나봐. 의료비 지출된 길도 없어. 교육비도 없어. 기부금도 없어. 거기다가 나머지 왼쪽에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건강보험하고 금액이 작아.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아 국민연금을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국민연금을 안 넣어놨군요. 그거는 그냥 좀 배제를 하고 우리가 우리가 4대 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얘네들은요. 내가 1년 동안 지출된 금액을 무조건 다 공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31만 6,760원의 건강보험료 지출된 금액이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공제금액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왜 반영이 안 되냐면 특별공제를 받을 금액이 별로 없어. 없어. 거의 없어. 얘는 하나도 낸 게 없어. 그러면 특별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너 아무것도 공제받을 거 없으면 특별공제 받지 말고 내가 너한테 표준세 공제라는 금액으로 13만 원 공제해줄 수 있는데 두 개 중에 너에게 유리한 걸 택해. 프로그램이 그걸 자동으로 택해요. 지금 보면 특별공제라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1만 6천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서 세액이 낮아지는 것과 이걸 포기하고 표준세액 공제로 13만 원 공제받는 것과 둘 중에 뭐가 유리한지 판단해 보니 특별공제를 포기하고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아예 메뉴가 바라락 바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의료비 공제 있죠. 아까 의료비 공제를 내가 공제받을 게 생긴 거야. 드디어 그래서 집어넣어. 여기다가 국세청 자료에서 뭐 500만 원 넣었어. 그리고 나서 연말정상 입력 탭에서 이 500만 원 공제받을 금액을 반영하는 순간 뭐가 바뀌냐면 이제 표준세액 공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는 순간 그쵸? 표준세액 공제 사라졌고 의료비 세액 공제가 55만 원대로 공제가 되죠. 의료비 공제 받는 게 나아요. 표준세액 공제 받는 게 나아요. 당연히 55만 원 세액 공제가 훨씬 높잖아요. 거의 뭐 3, 4배 되잖아. 당연히 얘를 받겠죠. 그렇게 표준세액 공제를 안 받고 특별공제를 받는다는 선택을 하는 순간 얘도 받지만 이제 얘도 받지. 건강보험료 아까 공제금액에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공제금액에 반영되는 거 보이죠? 그게 이제 표준세액 공제가 선택된다는 뜻이고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했을 때 13만 원 공제를 받아요. 이거 누가 받을까? 사회 초년생 아무것도 없을 때 예를 들어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1년 동안 납부된 게 11월에 입사해가지고 11월 12월 두 달치 밖에 낸 게 없어. 공제받을 금액이 얘보다 훨씬 더 불리해. 그러면 이거 안 받고 13만 원 받을 수도 있지. 그치? 입사를 1년 내내 했다면 건강보험료로 공제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대체적으로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유리한 사람들도 종종 생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표준세액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좀 봤고 지금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는 순간 위에 특별소득 또는 특별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신고서로 바뀐 게 보이시죠? 짠 누르면 이제 아래에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봤냐 이거 봤냐 뭐가 더 유리하냐를 판단하는 거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편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세율 바뀌는 거 그리고 금액이 바뀌는 거 분여자 바뀌는 거 표준세액 공제 교재에다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등등등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름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어서 해당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자 해당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